음식 한번 하죠 음식은 128강 가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새벽 2시기 때문에 128강.. 이거는 감정이입 가능하다 이건 모든 사람들과 같이 감정이입이 가능하다 족발 육개장 불고기 둘 다 쎄 근데 불고기는 그냥 맛있어 육개장은 국물이랑 밥이랑 비벼가지고 둘 다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진짜? 나 두 개 다 먹고 싶어 지금 야식 시키는 냥이 분들 많을 거 같다 본격 집사의 냥이 고문 방송 아 나 두 개 너무 좋아해 어차피 우승은 삼겹살 아니냐 먹고 참 삼겹살이 좀 세긴 세죠 근데 지금 시간대를 따지면 삼겹살이 들어가지 않을 시간대긴 해요 막 땡기는 그런 시간대가 아니긴 해 사실은 근데 이 뼈다구 이거 감자탕 이거 뼈다구 못 이겨 여기 붙은 살 먹으면 감자탕 과자 이거는 감자탕 과자 이거는 육개 뮨 따위가 어? 소 형님 앞에 뭐야 이거 어 잠깐만 그냥 다 땡겨 뭐가 됐든 다 땡겨 지금은 아 아 아 아 아 가까이지마 아 이거 어렵다 다장면은 처음에만 비비면 되는데 대하구이는 먹을때마다 벗겨먹어야 해서 손가락 가동범위에 넓음 과학적으로 킹장면임 무슨 손가락 가동범위까지? 아 킹장면 갑니다 이거 이거 대하소금구이님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이거 킹장면 갈게요 과학적인 게 나왔어요 이건 뿔마 0이고 대하 한 마리 손질 2초 이상 걸리면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한 10초 걸려요 떡국 아 근데 떡국 너무 잘못 찍어놨어 지금 떡국이 이런 비주얼이 아니야 지금 왜 쓱가놨어 여기서 중요한 건 떡국에 만두가 있느냐 없느냐야 자 떡국에 일단은 만두가 킹장만두가 있어야 돼요 떡만두국이었어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은 만두가 터졌을 때 그 안에 있는 소가 나오잖아요 그 소랑 이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떡국은 먹다보면 앞에 웬 아재가 아 이거 깍두기 국물 넣어 먹어야 한다고 멋대로 부어버리는데 메밀국수는 그럴 일 없음 메밀국수승 저 사람 너무 잘해 말을 말을 너무 잘해서 안되겠어 메밀국수 가야돼 수제소세지랑 김밥 어... 이건 좀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지금 뇌에서 혼란이 왔어요 저는 수제소세지 하면 저 독일 가서 먹은 소세지가 생각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 어머니가 해주신 김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간다 이거야 미치겠는데 감성팔지 와봐요 잠깐만 누가 해놔 마우스 기다려 감성팔리 당하지마 조합 생각하지 마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 김밥 하나 수제소세지 소세지 하나 하나만 생각해 맥주 없는 소세지와 떡볶이 국물 없는 김밥이라니 아 그니까 그게 미치겠다니까요 소세지도 맥주가 있어야 되고 김밥에도 라면국물이나 떡볶이 국물이 있어야 돼 일을 하고 지친 새벽 잠도 더 이상 오지 않을 때 수제소세지와 맥주로 김밥을 지센다 하... 새벽에 축구 보면서 맥주 한잔 꿀떡꿀떡 마셔봐 어... 아 잠깐만 중간만 더 중간만 더 와 축구 맥주 소세지면 이건데 소풍날 새벽에 어머니가 힘겹게 일어나셔서 만들어주신 김밥 도시락을 챙겨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던 소풍을 생각해보세요 김밥 가야된다 이거 그치 김밥 가야되지 투니버스 탁 틀어놓고 알죠 김밥은 남으면 다음날 계란물 입혀서 부쳐먹어도 됨 아 김밥이야 아 이거 마파두부도 맛있고 이건 짬뽕도 맛있어 근데 개얼큰해 마파두후 앤 챔팡 짬뽕 불맥 불맛 있으면은 지린단 말이야 국물 개얼큰하면서 짬뽕 국물 그 중국집을 가셔서 마파두부를 시키면 짬뽕 국물을 줍니다 안주던데? 이거 밖에 안주던데 나는 주는 곳은 줘? 아 미치겠다 추적추적 비오는 날 중국집 들어가서 얼큰한 국물에 세주 한잔하면 세상 끝나는 맛이지 아 이거 짬뽕으로 기울인다 점점 큰일났다 휴일 어머니 계모임날 아버지랑 둘이 가서 중국집 가서 시켜먹은 음식 아버지는 무심한 척 홍합을 발라서 내 그릇에 넣어주시던 그 추억아 아버지 어머니에 이은 아버지 어머니 김밥에 이은 아버지 짬뽕 감성에 당하고 있는데? 중국집에서 항상 투탑을 다투는건 짜장면과 짬뽕이 집 앞 두부는 탕수육한테도 밀리는 벤치 멤버입니다 아 이 사람 진짜 말 너무 잘해 아 이거는 끝났다 이건 짬뽕이야 면 두개 아니 이건 좀 잔인하잖아 여름국수 겨울국수 여기서 질문 냉면에 설탕 넣어먹으신 분들 저 넣어먹어요 저 설탕 넣어먹어요 아 있어 설탕 넣어먹는사람 있다니까 설탕을 막 한개를 다 집어넣는게 아니라 핫이냐 쿨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니까 식초랑 겨자도 넣고 설탕도 넣어 이상한짓이라뇨 아니 이게 한번 넣어서 먹어보세요 한번 넣어봐 괘식이라고 이게? 콩국수에도 설탕 넣음 대박인데 뭐 전에는 감자에다 고추장 찍어먹는다고 뭐라그러더니 이번에는 냉면에다 설탕 찍어먹는게 아니라 설탕 넣어먹는다고 뭐라그러네 감자 이렇게 쪄가지고요 껍질 살살살 발라내가지고 반으로 싹 가르면 연기 샤악 올라오면서 고추장에다가 싹 찍어서 먹으면 겨울같아 뭐지? 난 이상한 사람이었나? 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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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 우동보단 냉면 나는 난 이 어묵에 그 무 있죠 그 무가 진짜 맛있어 상황설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상황설정 좀 해주세요 이거는 좀 감정이입이 필요한 것 같아 이거는 감정이입이 좀 필요해 내가 봤을 때는 살짝 살짝 필요한 것 같아 두 개는 뭔가 수금각이 아니라 이미 이미 쓰고 있어 이분들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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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작성중이야 살아 생전 주인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았으면 저 돈가스는 저런 육질과 도톰한 두께가 나오는 것일까 엄마 돈가스 먹으러 간다고? 따르륵 30분 뒤 엄마 돈가스 먹으러 간다며 왜 병원이야? 엄마 엄마 뭔데 여기 엄마 엄마 맞아 저거 당했었어 나도 그 예방접종 하나 예방접종할 때 저거 당했었기 때문에 제가 돈가스가 맛있긴 하지만 나는 그냥 진짜 너무 신기한게 왜 라면을 봤는데 왜 수육국밥이 안 땡겨? 이상해 라면이니까 미치겠다 근데 너무 너무 세다 진짜 진짜 개맛이 썩보다 이거 계란이냐? 이거? 여기 계란같은데 이렇게 뭔가? 이거 싹 먹고 여기다 밥 비벼 먹는 거 생각하면 무조건 라면이에요 이건 둘 다 돼지인데? 하나는 삶은 거고 하나는 구운 거야 근데 우리는 구워 먹는 거 좋아하잖아 우리는 불이 있어야 돼 화석성이 있어야 돼 라면이 너무 사기야 좀 넘사야 이거 너무 맛있어 보여 라면 냄비 뚜껑에 덜어서 후후 불며 드셔보셔 아 그냥 같이 먹으면 안돼 진짜로? 이거를 굽고 옆에다가 라면을 하나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쌈을 싸서 딱 김치랑 착착해서 먹고 라면라는 척 위에 한 젓가락 떠서 했을 때 국물이랑 딱 떠 먹으면서 그게 서민의 맛이지 하필 cell 결국 이럴줄 알았던 거지 아..근데.. 보세요 삼겹살이랑 라면을 같이 굽잖아 아니 같이 굽는게 아니라 라면을 같이 끓이고 삼겹살을 굽잖아요? 근데 거기서 메인이 뭐야? 대부분? 대부분 삼겹살이야 라면을 메인으로 두고 옆에서 삼겹살을 굽는다? 그건 아니잖아 그치? 삼겹살 뒤에 아직 안 구운 매복병이다 이거는 삼겹살이다 어쩔 수가 없다 랭킹 볼게요 라면에 김치가 없어 역시 역시 삼겹살은 이길 수가 없어 이거 누가 만든거야? 라면에 삼겹살 먹는중인데 죽인다 리얼로다가 진짜? 와 너무 부럽다 방송 빨리 할게요 배고파한 맛 미치겠어 안노 여러분 맛 맛있는 야식 먹으세요 빠이 2 3 3 4 3 5 6 9